10, 30, 35 little 안녕하세요 꾸 Maced! Est you bien? 네. 오늘은 테크닉 라이센스 13족 테크닉 라이센스 13 express. 13의 지플라이니 morb respiráticas 혹시 동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! On the top 3 burnt it out 연습 미션부터 한번 가보시죠. 손 풀어야 하니까 파일런만 어떻게 말이 왜 이렇게 많아? 요즘은 어차피 잘 올 거니까 그냥 얘기는 실제 할 때는 좀... 어! 왜 왜 왜... 아무것도 못 보셨죠? 괜히 긴장되네... 오케이! 자 이제 시작인 거죠! 시험치기! 가자! 일단 맵 한번 보자! 가볍게...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긴 하지 뭐... 와... 이게 확 세네... 빨리 빨리... 아이 뭐 이게 뭐야... 끝까지 간... 가나? 왜 이렇게 어려워... 아 힘들어... 벌써부터 힘드네... 침착해서 하면 할 만할 거 같아... 생각보다 할 만하다... 이게... 리듬이 중요할 거 같아요... 음악 리듬 게임 하는 것처럼... 음악 리듬 게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면... 도움이 되지 않을까... 딱딱... 도움이 안 되네... 딱히... 따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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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다 넣어줘... 오 마이 갓... 점프 버튼 누렸을 때 알고 있었어... 한 시간 정도 됐나? 생각보다... 할 만하다... 오케이! 리프레쉬 된 마인드로... 바로... 실패합니다... 그냥 가! 잘 가! 얼마나 좋아! 맵도 구경하고... 배경도 구경하고... 딱딱... 이렇게 해둘게... 오우... 이거 봐요... 뒤에... 검이 차고 있어요... 너무 좋은데? 젤리 놓치는 테크닉 라이센스... 놓으면 잘할 거 같은데... 이게 테크닉 라이센스 하면서... 뭔가...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거 같아요... 사람이 뭘까... 이런 거 왜 하냐... 행복은 뭘까... 정말... 왜 안 내려..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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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벅이죠 이게... 솔직히 이게... 랩티 분들한테 전달하면... 이게 고쳐줄 거 같은데... 이상해... 이분...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솔직히...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왜 안 내려... 이거 봐주지 않을까? 노란 검 하나 정도? 잠깐만, 한 번 해볼게. 아, 여긴 안 봐주지. 그래, 그래. 잘 가! 와, 이거 마지막에 이거 놓치면 진짜 화날 것 같아. 아니,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? 아, 왜 세 번 연속해? 아, 좋지. 아, 좋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마지막에 이거 놓치면 진짜 화날 것 같아. 아 이게 뭐야! 말도 안 돼! 이번에는 여기 있었던 거 못 먹었고 이번에는 여기 있었던 거 못 먹는 거야. 왜 이렇게 하나씩 못 먹는 거야? 아 진짜... 아 이게 3시간 놓고 있는데 안 된다고? 진짜 다 왔는데 좀 마무리하자. 아 이거 안 돼! 아 이거 안 돼! 아 드디어! 드디어! 드디어 됐다! 그래, 크리스탈 고맙다. 잘 받을게요. 가장 수렁한 크리스탈 백계인 것 같네요. 329번.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온다. 14번은 조금 천천히 출시하자. 왜 그래? 왜 이렇게 못해. 왜 그런게 맸싸!